이거 신라면야? 아니 안 씻어 고려면이야 고려면 신라면 아니고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들 외삼촌네 놀러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보려고 합니다 출발 출발 내려 내려 깜짝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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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뜨겁네 아이고 가 아 야 왜 내 다리 냄새를 맡냐 너는 안녕 깜이 못봤어 깜이를 못봤어 우와 수영장 크다 똥싼다 똥싼다 엄마 불러 빨리 엄마 엄마 깜이 똥싸 아 칠해지려고 하네 깜이 뒤에 똥꼬 냄새 맡고 있다 어 생각보다 너무 큰거같아 강아지 어 이게 아닌데 생각보다 너무 큰데 놀고싶어서 어디서 쐈어? 여기 어머이까 생각보다 너무 크다 밥 어디서 먹을거냐 물어보는데 밖에서 먹어? 아무것도 모르고 나 이거 드릴게 아 이게 아 아 아 안녕 인사하네 김주야 인사하네 안녕 아 아 아 빨리 던져 던져 던져? 아 아 밖으로 던지지마 자꾸 아 아빠 내가 뭐 하나 보여줄게 아냐 안 보여줄게 자 간다 아 야 여기서 찍을때 해야지 다시 해봐 오오 나온다 나온다 안녕 없어지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거야 안녕 바다 코끼리 바다 코끼리 바다 코끼리 바다 코끼리 갔다고 네가 왜 이렇게 해? 까미, 풀러줘? 까미! 오리 탔어? 이게 뭐야? 거의? 백조? 클라멩고? 백조 백조 탔어? 이쁘네 수영아 너는 수영장에서 놀기에 너무 크지 않냐? 니가? 그래? 공수왕 수산물종합시장 새우 사러 왔습니다 새우 새우 1kg만 사면 되나? 1kg만 주세요 온 맛 나와볼까요? 찔러 찔러 오오오 난리 났어 고춧가루 삼각지도 있네 삼각지도 있네 삼겹살 참기름 삼겹살 삼겹살 냉장고를 갖고 있어서 그랬나 이렇게 해놓고 돈 다 말렸잖아 소세지도 있어야돼? 소세지? 이거 먹고 일단 굽자 가위가 오리지껄이라 도와둔다 아 뜨거워 소세지 제가 구워주고 양념을 흘리며 소세지 웬일하게 구워주기 소세지를 흘리며 소세지 고춧가루 아 애들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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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녕 먹을 수 있어? 뜨거워 안 뜨거워 남자는 어떻게 먹는다고 했어 새우? 음..뭐라가 어? 말해보라고? 아직 남자는 껍질째 먹는 거라지 새우 어 그치? 머리만 띄고 그래 안 그래 그래 남자네 응 다 먹었어? 응 저기 새우랑 있어 가서 먹어 먹었어? 먹었어 아 새우 있어? 응 서영아 맛있어? 응 아 그래 이게 왼손 잡음이야 지금 눌라고? 어 그럼 눌라게 맛있어 이거 맛있다고 나 요리 유튜버예요 이거 머리 위에만 위에 잡고 뭐 냄새야? 아 아 아 뭐 냄새야? 아 아 감자 있구나 아 아이, 감자 냄새가 맡아져요? 여기서? 아니, 여기서 뭔 냄새예요? 감자 냄새 맡아게 있는데? 너 막 이게 있는가 봐, 그 코, 코가, 그 뭐냐, 그거? 그 수가? 어, 뭐가. 사야할까? 그러니까, 없는 게 있을 건데, 그거 하나 갖다니까 다. 마지막에 이거라고 하잖아. 이거 먹으려고 고기랑 다 먹은 거야, 지금까지. 한 번 먹어봐. 남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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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빠, 치료가 따돌냐? 나는 죽어 원아도 먹는데 이거 신라면이야? 아니 안 쉬었어 고려면이야 고려면 신라면 아니고 그니까 지하가 있는데 연아가 모른다고 죽어서 그냥 먹지마 그냥 먹지마 그냥 먹지마 그냥 먹지마고 놀아 안녕하세요